네, 이 아밤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약간 술도 마시고 하다가 마침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다시 나왔는데요 루앙프라빵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 원래 찍을 계획도 없었는데 너무 그림이 괜찮아가지고 카메라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지금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는거죠 여기는 제가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찾은 서양식 아침 가게인데 이따가 한번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는데 얘는 또 있네 걔도 아는거지 이제 이 시각이면 맨날 이벤트가 열린다는거죠 이제 스님분들 오시고요 여기저씨가 완전히 안 찍고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냥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그는 그는 야채에 나갔어요 그는 진짜진 않으니 그는 지금 그렇게 찍을 지향이 많이 받았어요 그는 아마도 안쪽으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는 아마도 안쪽으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는 아마도 안쪽으로 더 많이 받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